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크리스도의 성체 성형 구축일 의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조한 사제의 영광을 함께 오늘 의사는 지극히 거룩하신 크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의사로 봉헌되겠습니다. 성체와 성결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총을 청하고 특별히 생리사 제안으로 주님의 자아기와 은총 청하는 오덕균님의 영육관의 건강과 발 쾌유 치유의 의사를 청하는 노순호 안남 자녀님의 영육관의 건강과 함께 기억하면서 인사 부모님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녀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권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한성합시다. 전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의미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위하는 말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보니 평생 공적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장하신 하나님 저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소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천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푸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소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하느님의 어린다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규을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권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부신 예수 그리소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되신 하느님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안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시 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의 형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다 주시고 너희가 당신의 개명을 시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주사글도 몰랐던 만날을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사리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뱀과 정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없이 네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바위에서 우리 소산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주사들이 몰랐던 만날을 너희가 먹게 해 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은 내 성문의 밑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내 광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지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개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개명을 안지 못하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사도 광고의 포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속가를 다 함께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시온이여 찬양하여라 목자시며 인도자신 세수를 찬양하라 정성 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 능력 부족하다 생명두는 청산 양식 모두 함께 기념하며 오늘 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여라 거룩한 만찬들에 열두 제자 받아보신 그룹빵이 틀림없다 우렁차도 유쾌하게 깊은 노래에 함께 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라 성대하라 이날 주에 성체성사 제정하신 기념하는 날이로다 새인국님 백품잔시 새가삭과 새거로 낡은 예시 끝내이로다 새거다서 예뻤 좋고 예뼈가 꽃 질이오니 어둠 대신 빛이 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대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룩하신 말씀 따라 빵과 술을 추성하여 구원을 위해 공원한다 모든 교우 믿는 요리 빵이 변해 성체되고 술이 변해 성열된다 물질 세계를 넘어서니 감각으로 맞춰서 믿음으로도 확신한다 빵과 술에 형상하게 표진들로 드러나는 놀란 수기 방청이네 사람 음식 편은 분노 두 가지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 공정하다 난이 먹고 밟이 멈춰 공정하신 주 예수님 모두가 모시도다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 주인 모시여도 무궁무주신 끝이 없네 선하 각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 달라 상과가 좀 달라진다 각인 죽고 선인 살이 함께 먹은 사람이며 다르고도 다르고도 다르고다 난이 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개시옹을 주지 마라 겉모습은 조개져도 가리키는 신체만은 손상없이 그래로다 천사의 빵 그리스도 음식 자나려대 참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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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마라 이사바라 파스카야 선조들이 먹은 하나 이 성자에 이뤄다 참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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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님 저희에게 손자 자리를 그리스도서 저녁으로 이끌시고 생명의 땅 이끌시여 영생의 복 이끌소서 전주님 주의 주의 주님 이 세상에 저 세상에 그리스도 하늘 주님 대결하고 주님 박사 함께하는 상속자로 만들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의 영광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원히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는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주의원님 참매합니다 참매 예수님 예 오늘은 어 지극히 벌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헐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1독서 제2독서 복음의 이력까지 다 이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만나, 기적의 빵, 주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에 관한 구약의 말씀이 저에게 전해졌고 제2독서에서는 코리텔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의 빵으로 우리가 여러 지체지만 같은 빵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된다. 빵으로 그러니까 성체로써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사료가 당신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유단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여부 식인종이야? 사람의 살을 먹고 뭐 뭐야? 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사람이 사람의 살을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놀람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복음에서 이제 공독됩니다. 자기몸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찾아보니까 자연세계에 자연의 어떤 성리 안에서 실제로 자기 자식 새끼 그러니까 자식이나 동족 보존을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동물들이 드물지만 실제로 있다고 하죠. 이거를 자연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극단적인 무송애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실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럽 남북쪽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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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프리카쪽에 사마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조한 집에 사는 거미가 있어요. 큰 거미가 있는데 죽은 거미과에 속하는 이 벨벳 거미라고 보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그 벨벳 털이 육단처럼 보면 이렇게 되게 징그러운 거미 그야말로 딱 거미 털이 막 이렇게 있는 거 어떤 거미인지 아시죠? 굉장히 큰 거미입니다. 그 벨벳 거미가 건조하다 보니까 이 이제 알을 깔고 부활을 시키고 새끼 거미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이 새끼 거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먹은 것, 먹이들을 먹을 것을 소화해내고 그 체액을 분비해서 이 개워내는 거니까 개워내서 이 새끼들을 내게 살린다고요. 그 영양분을 막 불복하고 그 어린 거미들이 계속 자라나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나면 필요한 영양분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 몸을 이 새끼 거미들한테 받침대는 거에요. 먹게 냅두는 거에요. 그래서 그 체액을 뚝뚝뚝뚝 빨아먹어요. 새끼들이. 이 어미 거미의 영양분을 계속 빨아먹어서 이 어미 거미가 그대로 있다가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이 다 빠지고 나면 껍질만 버석버석하게 껍질만 남고 그대로 하얗게 그냥 거미 형태로 죽는다고요. 굉장히 아주 둥근 극단적 모성애를 보이는 어떤 곤충 혹은 동물 중에 이런 하나인데 그런다고요. 심지어 어미의 체액을 막 빨아먹고 자란 새끼 거미와 그렇지 않은 새끼 거미도 있나 봐요. 체액을 좀 덜 빨아먹거나 생존율을 비교하고 연구한 결과 어미의 살과 체액을 먹고 자란 새끼 거미가 엄마를 먹은 이 새끼 거미가 사막에서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고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 거미 세계 학회지에 실린 바가 있다고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 몸과 살만 내어주는 것은 비단 거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자식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까지 마다 않는 존재가 인간 존재입니다. 인간 존재가 또 그래요. 제가 인상듣게 본 영화 중에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영화에서 잘 보이지 않는 배우 이성재라고 있어요. 이성재라는 배우가 아주 페르나예요. 부모를 살해하는, 부모를 찔러 죽이는 나쁜 아들로 나오고 페르나로 나오고 페르나 배우 이성재들을 쫓는 독한 형사가 강철중이라는 형사, 설경구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빛나는 조연이 요즘 30세끼 어초두컨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누구요? 유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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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진씨가 거기에 영화에 나오고 막 그래요. 나 재밌는 영화인데, 재밌는 영화인데, 좀 가슴 아픈 영화인데, 이 페륜 아들 이성재가 부모님한테 금전을 요구합니다. 돈을 꺼달라고 해요. 큰 금액을. 근데 그 금전적인 금액의 요청을 부모가 요구를 거절당하는 거예요. 안해줘요. 아들이 돈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엄청, 천중농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밤이었는데, 부모님의 집에 도둑처럼 환추구입만 다 입고서는 칼 들고서는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찔러 죽입니다. 진짜 잔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어머니마저 무참하게 살해해요. 아버지는 현장에서 바로 직사하세요. 그 영화 속에서. 현장에서 죽지만, 어머니의 숨이 아직 거의 조금 남아있어요. 피가 남은 가운데에서, 영화가 아주 자리나죠. 다 남은 가운데에서 숨은 거두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성재 아들이 딱 보니까 가만히 냅둬도 출연 때문에 엄마 죽게. 이게 그냥 가면 죽어. 그래서 더 찔러서 죽이지는 않고, 그냥 냅둬서 놔둬요. 놔둬서 죽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혜륜 아들 이성재가 그대로 그냥 집을 나가버리죠. 나가버리면서 부딪치고 해서 만나게 되는 게 강철주. 설경부랑 그때 만나게 되는 건데, 그때 여기 영화의 갱미는 이런 거에요. 엄마가, 어머니가 칼을, 자기 아들이 여기 있는 거, 온몸을 다친 거 죽이는 거에요. 바로 그 눈 앞에서 아들이. 그런데 피가 그렇게 해서 흘러, 흘러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가운데에서, 엄마는 이 아들이, 아들이 칼을 치르다가, 이제 칼을 여러 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톱이 이렇게, 이성재 손톱에 이렇게 잘려나가요. 마루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피가 다, 자기가 온몸의 피투성인데, 이렇게 간신히 그 손톱을 잡아가지고, 그 떨어져 남은 아들 손톱, 자기 죽인 아들 손톱을 어떻게 해요? 집어 삼킵니다. 목에. 왜 그랬을 겠어요? 나중에 경찰이 보면, 증거가 남으면, 증거가 남으면 아들이 잡힐 것을, 엄마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찔러 죽이고, 본인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죄를, 아들은 품어 안고 싶었던 겁니다. 그 어미의 신정입니다. 그 어미의 신정. 아, 진짜 막 쳐다주면 대단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은 안에 머무른다고 하신 말씀은, 이 사랑하는 자식의 죄까지로, 덮어주려고 했던 그 부모의 마음같은, 모성적 사랑입니다. 모성적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당신 자신의 십자가상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죠. 예수께서. 예수가 죽어요. 죽어가면서도, 우리 걱정해주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가시가 정말 다 찔러 죽는 겁니다. 뼈가 다 부어지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를 걱정해주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체와 성혈을 기념하는 이 성체성사, 즉, 미사를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이자 사랑의 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혹자는, 신부님, 저는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성체를 놓칠 수가 없다고요. 미사오기가 좀 그렇대요. 미사올 내가 성황이 아니라면, 죄가 많아서, 왜요? 왜 그러시는데, 죄가 많아서 성체를 못 모시게 돼요. 하지만, 오히려 죄가 많기 때문에, 성체를 더욱 찾아보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사에 더 나와서, 성체에게 힘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성체는, 죄 많은 인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밥은 한 끼 두 끼 정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든 해서, 일부러 밥 안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영적인 양식, 이 성체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용서받은 힘으로, 용서받은 힘, 그 구원의 힘, 십자가의 힘, 십자가에서 드러난 성체의 힘,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오신다는 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미사 때 성체를 받아 오신다. 이 성체를 받아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 이것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제대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루는 구원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가 거행되는 교회는, 성체와 성현을 맛볼 수 있는 구원의 맛집입니다. 맛집. 맛집에 오신 교영자들 여러분들, 구원의 식탁에서 이제 성체를 모셨으니, 이제 각자의 남은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의 레시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으로 돌아가셔서, 이 미사 때 받은 성체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로 이루는 그 구원의 몸, 그 몸을 받아 모시고, 여러분들 삶 속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과 넣고,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곧, 주님의 작은 성체와 작은 성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성체성혈 배추기의 은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주 성부오른면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상관과 주미를 심판하러 오시게 하옵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근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으나이다. 아멘 저희에게 성체와 성령을 주시는 전낭아시의 우리 주 주님께 공동체가 갖추는 기도를 정성껏 올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다 모시는 저희를 이끌어주시어 생명의 양식과 참사랑을 기억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가진 것을 안기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부부자이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구버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희생과 공사로 자기 직돌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남북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에 생기신 주님, 남북의 위정자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평화의 의미를 깨달아 분당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로 한반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분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어 사목자, 주도자, 교우들이 모두 성체 성사의 신비를 깊이 복상하며 성체 안에서 하나 되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예물고문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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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ante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의 통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기하소서 주님 이 재물로 신비로이 드러나는 일치와 평화를 주님의 교회에 자비로이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오는 일이며 저희 도이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재물로 공원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공원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 저희는 튼튼하여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해진 아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 주풍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비하며 뜻없이 노래 하나이다 거룩하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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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생리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신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크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이 가까운 자 예수님께서는 땅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에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자녀들로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다가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장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입시다 너희는 나를 기록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하를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하를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오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랑치스코와 저희 집도 베드로와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수도자와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하를 희망 속에 고의점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워주게 하소서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교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백필신 성교세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동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들어 구세주의 흥구대로 삶과 아래오니 하늘의 빛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눈이 거룩히 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주시며 아버지의 빛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극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료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administrators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돼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안하소서 주의 영혼이 곧 나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릅니다 오늘 특별히 성체성열 대축에 이어서 여러분들 양양성 체제는 참 좋겠구만 이게 금지되어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좋고 같은 식탁 안에 두어리 식탁에서 여러분들 성체를 모시지만 같이 성체성열을 같이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더욱더 매번 그렇지만 오늘 이왕안에 성체성을 모시면서 여러분들의 죄스러운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 각 주님께서 시선을 해주시기를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받아보시면 더 좋겠고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성체를 이렇게 다시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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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기도합시다. 성북과 성장과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기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